. 뭐해? 잤어요. 자는 거 깨웠나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? 그냥.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옆방에 살 때가 좋았는데. 나 다시 이사 갈까? 아니다. 내가 지금 갈게. 자지 말고 기다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멀리 가도 넌 내 안에 있잖아. 추운데 왜 나와있어? 이 시간에 뭐 하러 와요? 그러게. 오면서 후회했어. 기다릴까봐 안 올 수도 없고. 누가 기다려요? 기다렸잖아. 그거야. 온다니까. 알았어. 갈게. 그렇다고. 오자마자 누가 가래요? 아니. 얼굴 봤으니까. 됐어. 갈게. 저기. 저기. 왜? 할 말 있어? 안녕히 가시라고요. 어. 잘자. 진짜 간다. 끝에라도. 두렵지 않겠어. 말로.